슈퍼노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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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저그냐? 저그 나왔어 저그 슈퍼노바 사칭무험들 존나 많네? 뒤졌다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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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마이팬? 오케 인정 팬이면 인정 아아아아악! 오..오케 하다가 온올라가지고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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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벤 빅벤이면 인정이지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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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이 오케 오케 히...캔...윈...이살리 이미 이 친구도 프로토스 슈퍼노바의 존재를 알고 있어 아유... 둘이 친구 아니야? 어? 둘이 아는 사이 같은데 내가 보니까? 5,000점 토스한테 제가 왜 집니까? 그 사치 가고 다니는 프로토스 개 6,000점입니다 저보다 점수가... 어이가 없지만 저보다 높습니다 그리고... 개소리야... 지휘가 뚝뚝뚝뚝뚝 어헌은 내가... 발슬로 혼내줄게 원스타맨들 갈게요 마이패... 컬 웨골은 어딨어? 뭐야... 이렇게 기다렸다... 하나 둘 셋 가게 걸고들 어딨어? 음... 대군중 어디갔냐 그래도 이 저그 친구들 맘에 들어 왜냐 쟤 그냥 팬이래요 내가 좋아서 그냥 아이들 슈퍼도만 만든거야 그 토스 슈퍼도만은 다짜고짜 아이들 슈퍼도만을 바꾸더니만 날 만나가지고 자기가 아임 리얼 슈퍼도만 돼 말이 안되죠 상도덕이 어긋나죠 그래도 이 친구들 나의 빅팬이래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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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코스옥에 두개 박혀있냐 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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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섭고 살아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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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마투 쓰지 말고 그냥 가로 칠 걸 2부 히오스요 아 오늘 히오스는 없습니다 네 정공주님께 1티어상 많은 구도한데 같이 1티어식이요 아 제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오늘은 좀 해야 될게 많아가지고 내일 괜찮으면 내일 갈게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해야 될게 많아요 어? 루타르 찍었네? 어? 루타르는 안되죠? 배틀에 어? 루타르는 안되죠? 배틀에 안 도망가죠 지금은 이제 도망가야죠 이 정도 되면 도망가야죠 이 정도 되면 도망가야죠 와 봐와봐와봐 와봐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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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루탈 많이 잡았고 뱀붕님 스타트하시던데? 최근에 보니까 그 미션 이 화면은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저는 시오스 안버렸어요 게임에 집중 도망가게 해주세요 잠깐만 도망가게 해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도망가게 해주세요 멈추고 심지않다 잘생겼다 저 가서 집 안 되는데 저구식 보도마서 집 안되는데 저 광물지대는 모두 퇴치했어 확장기지는 있지? 저 광물지대는 모두 퇴치했어 확장기지는 있지? 확장기지는 하고 그럼 저 광물지대는 퇴치팍의 장미지대는 퇴치팅기지 실패하니 퇴치팍의 개수 훈련 퇴치팍 수퇴 퇴치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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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든 장균현 가야되겠다 아아 미안해 미안해 돌아갈게 돌아갈게 아 또 또 날거다 또 날거다 미안해 미안해 안나들게 안나들게 지면 안된다 진짜 지면 안돼 진짜 지면 안된다 진짜 지면 안된다 막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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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체력이 왜 이러지? 디랄빼가 부셔야지 대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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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한번 거하게 밝아줘가지고 지금 굉장히 헬멧이 졌어요 한 명 감사합니다 음 내가 진이야 나밖에 없어 내가 제일 진이야 한 명 더 잘 막았고요 이러면서 유령의 방사 넘어갑시다 상대 지금 이제 무리군주 넘어갈 것 같아 다이킹이랑 토로저 뽑아주고 드론 멋있어 잘 좋은 이 원 배틀 아그로 이렇게 날려있어 23킬 아 스킬랩이 구갈됐다 아... 하하 박렉이 구갈됐어 저 광물지대는 모두 채취했어 확장 기지는 있지? 와 뭐 뭐 뭐 저 광물지대는 다 썼어 후방을 주기해야겠는데 안 쏘는게 답답하죠 벽을 느낀거죠 진짜 슈퍼노바 진짜 슈퍼노바 저 광물지대는 모두 채취했어 확장 기지는 있지? 어? 가만히 하지 말랬어 환급건스도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 잠시 잠시 나왔구요 잠시 경유투화 뭐 하나도 안 무섭죠 제가 더 앞서죠 경유투화 자 9시. 10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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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